자 수동태 바꾸는거죠. 우리 이거 3-8에 나와있는 사형식 수동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다시피 목적어가 몇개야? 두개죠. 수동태는 두개가 나와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거는 어떤 목적어가 앞으로 왔을거에요. 사람이 아닌 바로 뭐가. 그렇지 이런식으로 사물이 문장에 앞으로 이렇게 왔을때는 수동태를 만들때 반드시 뒤에 남아있는 사람 목적 앞에 뭐가 들어간다? 2가 됐든 오버가 됐든 4가 됐든 전지사가 꼭 넣어져 문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거. 그걸 이용한게 지금 X사이즈 1번의 내용인데요. 1번에. I was told 에요. OK? An interesting story by someone. 이렇게 했어요. 2번은 hot tea with some snacks was served to us. OK? buy them. 이렇게 되겠죠? was. was가 되었죠. was.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was를 쓰고 served를 써야되는데 대부분 다 어? 주어가 뭐지? 제대로 말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이걸 아세요. 주어는요. 주어란 맨 처음 나오는 명사입니다. OK? 맨 처음 나오는 명사. 이때는 뭐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hot tea에요. hot tea. OK? 여기에서 주어는 뜨거운 티가 되는거지 스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약간의 간식과 함께 곁들어진 이 hot tea가 중요한 건 얘가 제공되어진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hot tea and cake 이렇게 하면 두개에요. and를 쓰면. 하지만 여기서는 with를 썼기 때문에 뒤에 앞에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주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war를 쓰면 안되는 이유. 자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주어란 건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를 말해요.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with는. 뭐라고 그런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얘네는 그냥 수식이 주는 말일 뿐이지 문장에 아무리 영향도 못 붙여요. 그래서 hot tea가 문장의 주어가 된답니다. 자 세번째 거는 earrings 니깐 보나마나 이것은 수동세 방금 때는 뭐야 복수겠지? 뭐가 됩니까? the earrings wore both. 그 다음에 뭐? for her. 맞나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때도 this beautiful flowers가 복수니까 was sent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this letter도 하나죠. was written to me. 6번 나랑 적응을 했고. 이중에 약간 2번 제외하고 또 틀린거 있습니까? 5번. 5번. wrote. 자 이거 이거 이제 그거 조심해야죠. this letter was written to me. wrote는 write. wrote. 마지막으로. 윗트니 수동태죠. 얘가 과거 분사죠. 윗트니 들어가야되요. 여기는. 그것 좀 조심하시고. wrote 써그만또.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겠구만.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 수동태 2로 가서. 자 이거 볼까요? he is called little giant. the singer. 뭐야 여기서는. was made famous. 일단 4번 더 생각합시다잉. 3번은 i was made to take piano lessons. 4번은. we were kept busy. 자 틀린거 번호. 자 틀린거 번호. 다야? 1,2,3. 3번 반복. i was made to take piano lessons. 춤을요? 어. 틀렸어요? 저는 제가 틀렸어요. 다 해야겠네.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수동태에 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볼까요? 첫 번째는. 그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주어예요. 그죠? 그런데 동사가 뭐냐면. 부른다가 아니고 불리운다는 게 뭐야. 동사이지만 뭘로 쓰이는 거야? 수동으로 써야겠죠. 불린다는 것은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불렸다고. 불린다는. 현재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is called 이라는 것이 과거입니까? cold입니다. 남은 거 뭐 밖에 없어요. little giant. 이 앞에 tool을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붙이면 뭐 이상하게 불어요. 이거 붙여버리면 뭐야? 작은 자이언트에게 불려졌어? 말 안되지.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라는 사람과 little giant라는 것은 같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two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이랬나? 자 두 번째는. 역시 주어는 그 가수가 주어입니다. 그 가수는 유명해지게 되었다니깐 동사인데 수동태죠. 그런데 make는 만들다인데 이걸 이용했으라니까 그 가수가 만들어졌답니다. 만들다는 것은 make인데 뭐 뭐 하게 되었다니깐 수동태죠. 그런데 되었다는 것은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시절을 써야죠. 그래서 the singer was made. make의 과거 분사. 열림까지만 쓰면 그 가수는 만들어짐을 당했다. 어떻게? 유명하게 라는 말로 famous로 쓰면 끝납니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주어 누구야? 나죠? 내가 내 강습을 받게 되었다니깐 이것도 혹시 동사인데 수동이죠 수동. 자 그러면은 make란 단어도 못마도록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라는 뜻. 사역동사죠? 그럼 내가 5살 때는 과거니까 I was made 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뭐하도록 우리가 그 강요를 받게 되었느냐? take piano lesson을 받으래요. 그대로 쓰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왜? 여기에 있는 was made 도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쓰이게 되는 take 도 역시 동사. 동사 2개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df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사를 아닌 다른 형태로 만들려면 그 앞에 to를 넣어서 to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갑니다. keep이란 말은요. 뭐뭐하도록 유지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유지되어진 거야. 라는 뜻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 were keep이 아니고 kept. 바쁜 상태로 유지된다는 말로 bd를 씁니다. 근데 3번 문제는 내가 봐도 조금 그냥 영어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자체로는. 그 다음에 문제는 근데 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2번 같은 문제는 좀 할 줄 알아야겠죠. 뭐냐. 1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exercise 2번의 문제.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첫 번째. 이것도 같이 해 줘요. 자 동사가 so죠. 주어가 we고요. 누구를 봤어요. laura 라는 목적으로 봤죠. laura 문장 맨 앞으로 봐야 되죠. 숭태 만드니까 뭐가 돼야 돼. 채원이. 여기 숭태 뭐가 돼야 돼. was see so seen이죠.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여기 뒤에 남은 거 부분.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댄싱은 동사일 아니에요. 아니죠. 그대로. dancing 뭐 뭐 뭐 뭐. by us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나? 네. 자 두 번째 거는요. 주어가 miss miller. 동사는 마라에 따라한 동사. 우리들에게 라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들의 문장 맨 앞에 가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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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keep on trying 은 바꿀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동사 아니죠. by. 마지막 by.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뜨면은 끝나죠. 3번은 나랑 했고. 4번은요. 자 주어가 누구냐. 우리가 주어죠. 선출했다. elected. 누구를. Mr. Hanson이라는 목적어를. 뭐로. 체험해 놓은 회장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목적격고우라 그래요. 주어로 누가가. Mr. Hanson이 가죠. 그 다음에. show. once elected. 남은 거. chairman of the board가 그 뒤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by us. 자 이렇게 쓰면 문장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거 있으면 고치시고. 아 됐나.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바로 답 부를게요. 1번에 2번. 3번. 3번에 4번. 3번. 5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8번에 몇번이요. 8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입니다. 5번. 12번에 1.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입니다. 3번. 13번. 16번에 1번까지. 16번에 1번까지. 일단 여기까지죠. 틀린 거 번호. 11. 14. 11. 11. 14. 16. 또. 4번. 5번. 10번. 10번. 13번. 13번. 엄청 많이 들어요. 자. 이거. 이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오케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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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 그런 말 하는게 아니야. 자. 10, 3번. 아 여기 3번 보겠습니다. What a poor dog. 이때 what은 무엇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뒤에 뭐야? 감탄문이요. 감탄문. 감탄사야. 정말 뭐군이란 뜻이에요. 풍어니까 가난하냐? 개가 가난해? 불쌍한이죠. 정말 불쌍한 개군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에 그 개가 어제라는 과거에 뭐에 의하여? 여기 핵심이죠. 자동차에 의하여. 바이 플러스 목적개에 나오면 무조건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비동사 플러스 피핀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히트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가 똑같으니까. 왜요? 히트는 히트. 그렇죠. 히트니까. 우리가 갖다 쓴 것은 이거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그 앞에 들어간 동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주어는요. 더 독이라는 한 마리죠. 히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yesterday라는 과거가 들어간 걸로 봐서 비동사 뭘 써야 돼요? 과거는 뭘 써야 돼요. it was hit by a car라는 답은 사문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동탭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동탭의 시제. 다시 말해서 비동사를 뭘 써야 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알겠나? 네. 그다음에 4번. 내 자동차가 suddenly 갑자기 뭐했다? stopped. 멈췄습니다. while은 뭔만은 동안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동안. 그것은 지금 당장 핵심은 right now. 지금 당장 체크라는 말은 뭐야? 확인하지. 그런데 주어인 그것이 뭘 가르켜요? 앞에 있는. 나의 차를 가르치죠. 차가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역시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머스트가 무슨 동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원형을 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비동사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니까 체크의 과거형 체크드. 과거분사도 체크드. 답은 it must be checked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네. 자, 요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앞쪽은 없나 본데 뒤쪽에 가서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거는 지금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어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를 빨리빨리 따셔야 돼요. 주어가 컨택트 렌즈라는 것은 동사는 뭐야? 발명 되었답니다. 얘 동사인데 발명하다가 영어로 뭐야? invent인데 발명 되었다니까 뭘로 바꾸라는 거야? 수동태지, 수동태. 되었다니까. 그것도 과거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내용상에서 그 문장의 수동태가 되려면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위에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없죠?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처음에 아까 주어가 뭐였어요? 컨택트 렌즈죠? 이게 지금 여기 주어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 더. 컨택트 렌즈는 항상 몇 개를 껴요. 두 짝을 끼죠. 안경처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뭘 써야 돼요? 복수동사를 써야 되죠. 월을.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 됩니까? 네. 자,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색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어색한 걸 찾아서 고쳐보세요. 자, 이거는 5번이 잘못됐다. 그럼 5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5번이? 자, 볼까요? 우리가 영어에서 이 더스라고 쓰는 거 있죠? 더스. 너무 글씨가 큰데요? 우리가 이 더스라고 쓰는 경우 또는 두 를 쓰는 경우는 그 뒤에 주어디에 뭐가 쓰일 때 일반 동사가 뭘로 들어갈 때 원형이죠. 원형. 원형으로 쓸 때 이 앞에 왜? 여기에 있는 S나 ES를 앞으로 준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덫을 여기에 썼는데 T에는 디자인 드는 뭐야? PP죠. PP. 그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야. 내용을 봤더니 주어가 뭐냐면 빌딩이야. 빌딩. 빌딩이 지가 디자인이 되어 디자인이 되어져요. 되어지죠. 그럼 이 문장은 또 뒤에 보면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있어요? by가 나와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 문장은 누구에 의해서 뭣뭣이 되어진다는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돼요. 수동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b동사와 pp. 그러면 b동사가 문장에 들어갔을 땐 채워나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b동사는 앞으로 보내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더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bs. 뭐 만들어진 건 과거가 아닐까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b더스라는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is나 또는 내가 봤을 때는 디자인한 건 과거가 되니까 was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요한 건 더스라는 조동자를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하나 적어두시고 자, 그러면 계속 그 뒤로 넘어갑니다. 자, 몇 번 남았지? 어 14번 보겠습니다. your shirt looks great. 너의 셔츠는 아주 멋져 보인다. 고마워, 땡스. 그것은 fine cotton, 커튼이란 말은 우리가 뭐냐, 면이냐, 면, 숱 면. fine 이란 말은 뭐, 땡큐, fine, 땡큐 어떻게 해, fine 아니고 좋은 이란 말이에요, 좋은. 아주 좋은 면을 뭘까? 뭐뭐로 만들어졌단 말이소야겠죠. 왜 앞에 있는 이 그것은 이 그게 뭐냐, 뭘 가르켜, 앞에 있는 셔츠를 가르치죠. 그죠? 셔츠가 지가 만들 수 없으니까 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 뭐뭐로 만들어진다는 영어로 뭐야? be made 둘 중에 하나지. of나 from입니다. 그거는 뭐로 만들어졌어? 일단 여기에는 is가 들어갈 거고 made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또 of를 써야 되나요? from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from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천이 원래는 물이었는데 물이었는데 이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맞습니다. 성질이 완전히 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원래의 천을 그냥 모양만 바꿔서 박음질을 한 거니까 뭔가 성질이 바뀐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뭘 써야 될까? 그대로 of를 써서 문장 답은 it is made of fine cotton 이라고 쓰면 됩니다. 답은 사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전환이 바르지 않은 것 역시 이것도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나랑 얘기합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이 뭐냐면 브라이언이 sell the car 자동차를 팔았나요? 아 이걸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이전의 수동태를 문장 가장 기본적인 게 바꿀 때는 이걸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to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잠깐 다시 한 번만 복습하기 위해서 씁니다. I did Brian sell the car 란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지금 음음문이죠. 맞죠? 이건 수동태입니까? 그냥 일반 능동태입니까? 능동태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꾸려면 먼저 이거를 음음문을 평서문으로 바꿉니다. 뭐라고? 평서문 평서문이란 게 뭐야? 이거를 대답하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누굽니까? Brian 그 다음에 동사는 셀을 이 자리에 써야 되는데 디드랑 합해지니까 뭐가 돼? 셀에 과거요. 솔드가 되죠. 그 다음에 더 카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서문을 바꾼 거를 다시 뭘로 바꿔요? 수동태로 바꿔요. 수동태. 근데 뭐가 앞으로 가? 뒤에 있는 더 카라는 문장이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뭐가 돼? 더 카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뭐가 돼 이거는? was sold 마지막 by Brian 이름 끝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음음문이었으니까 마지막에도 뭘로 바꿔야 돼? 음음문으로 바꿔야 돼. 이거를 이제 음음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음음문 만들려면 남아가 앞으로 가면 돼. 통서가. 그래서 답은 was 그 다음 주어 the car sold by Brian 하면 끊지납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보세요. 어떤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고 2번 볼게요. The landlord 랜드로드라는 것은 우리가 집주인입니다. has to pay the bill 그 랜드로드가 has to는 뭐야? 뭐 뭐? 왜 일본에 1번 주고 지금 바이러 바이러 투어 아 아 이게 1번에 틀렸군요. 음 아 그래서 끝났냐고 아 아 그 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다 할게요. 힙합 힙합